일단 좀 가볍게 내가 멤버 시켜주기 대 멤버가 나를 시켜주기 대 멤버가 나를 시켜주기. 아, 이런 거? 아, 진짜 말과 토론이래. 너무 찐 반응이라. 이건 근데 다 똑같을 것 같은데? 다 내가 멤버 시켜주기. 왜이러니 나는 멤버들이 시켜주는 걸 바래. 너는 그걸 바래? 왜? 왜? 그럼 그거나 그거는 이게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? 근데 나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, 너가 나를 만져서 왜 이렇게 할 것 같은데? 혜연이 차라리 내가 시켜주면 그냥 신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, 애기들 애기들 시켜주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. 정답, 정답. 누가 나를 시켜주는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? 근데 너무 구석구석 하시면 시키는 않아. 등장 보면 왜 칼장 지고 머리 끔겨주고. 진짜 구석구석. 짜증나.